소란기 씨와 어떤 사이입니까? 도박장에서 몇 번 봤을 뿐인데 병원비까지 내주셨네요?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셨죠? 아, 그랬나 보네요. 차재환 형사님이라고 하셨죠? 아, 역시 너 미술 배웠었구나. 아, 얘네들 부럽다야. 나는 중고등학교 친구가 별로 없거든. 너는 언제부터 친구야? 자꾸 뭔 소리 하냐? 아, 그래. 힘들었겠다. 시연이 중학교 때도 그림 잘 그렸지? 아, 아닌데? 양로원에서 할머니들이 도자기 만드는 시간이 있거든. 그럴 줄 알았어. 시연이도 그려드리면서 되게 좋아. 거기서 시연이 그림 되게 인기 많아. 사실 저번에 시연이 집 봤는데... 거기서 얘 그림 봤거든. 왜 그거야? 뭐, 시작했었거든. 근데 보자마자 하는 말이... 시안부 선곡이 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입부연 연기가 창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귀신분의 중앙은 지참이 내려드리는在 거니까, 여러분들이 쓴다. 너무 기쁜 그려들고... 미리 조금 지참이...